도자가 아닌데 음악에서 보니까 누가 사랑의 메세지 써놨네? 너무 띄켠다. 저는 지금 눈 오는 날 아침부터 눈 오더니 저녁에도 계속 눈이 와요. 남자친구 심심하지 말라고 해파리 무드 등하고 그 불먹 무드 등 우주 무드 등하고 가져가주고 있어요. 추워. 가는 김에 불닭볶음면 먹고 싶어서 사러 나왔는데 나오는 김에 가서 전해주고 오려고요. 너무 추워. 생일통 때문에 배 아파서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야겠어. 어쩔 수 없다. 보호하고 싶었는데 안 돼요. 너무 추워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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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